오늘은 싱글벙글 재밌는 내용이 아니라 채널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재미없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올 예정이니 저라는 인간의 이야기가 싫다면 여기서 영상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전제조건을 하나 깔고 가야 하는데 그건 바로 제가 여자라는 전제조건이죠. 사실 이 내용을 제가 애써 증명할 필요 없고 지금까지 라이브 생방을 같이 봐주신 분들이 알아서 증명해 주실 테니 제가 해명할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2024년 현 시점까지 남연겔에서는 은희뉴스 진명여고 학원장이었네. 여자인 척 후원받는 거 비읍시옷 같음 이라는 식으로 공공연하게 아직도 조롱받는 게 일상이고 은희뉴스 디그시옷이 응지의 짐. 여자 남자 사이 갈라놓으려고 작업질하는 지으시옷지읓 디그시옷이 응지의 짐. 중국인 얼굴 퍼와서 변형한 AI이다. 라는 말로 저희 성별에 대한 공격은 FM들의 주된 공격 루트 중 하나이죠. 그리고 뭐 저를 향한 수많은 비판 중에 은희뉴스는 한국 여자인데 왜 같은 여자를 패냐 결국 지도 똑같은 한녀면서 한남 구독자로 돈 버는 당연히 은희도 스탑널커다. 라는 식으로 같은 색을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딱히 환영받지는 못하고 있죠.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조금은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사이버레카든 한녀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린 제 모습으로 저를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현저히 라이브 방송의 빈도를 줄일 생각이고 제 성별이 여자라는 그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 사진을 올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아닌 AI 목소리로 하는 수많은 이유 중 커다란 부분이 바로 감정을 쫙 빼서 건조하고 담담하게 팩트만 폭로하려고 AI를 사용하였지만 제 욕심이 욕심이다 보니 점점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 듯 싶네요. 부디 제가 한녀니까 너도 스탑널커야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아주시고 한녀가 한녀의 비밀을 까발리네 난리생쇼를 하다 한녀 둘 다 동반으로 낙하해라 라는 느낌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저희 메시지만을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메신저를 생각지 말고 저희 메시지만을 봐주세요. 저도 사람인지라 같은 편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걸 보면 속이 많이 상해요. 저를 잔뜩 긁은 진짜 댓글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분께 답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영상 마칩니다. 다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